2017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31번 빈칸 추론을 내신 데뷔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찰스 다윈하고 아담 스미스라는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하죠 찰스 다윈은 알다시피 진화론을 만든거에요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 이전에는 인간이 혹은 어떤 사물들이 창조됐다고도 생각했고 또 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졌다고도 생각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기린같은 경우는 열심히 이렇게 머리 위에 있는 저기 나무 위에 있는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노력한거야 그러다보니까 이게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용불용설 이런 설도 있었죠 근데 다윈은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아니다 자연의 최적화되어 있는 최적자만 살아남은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쩌다보니까 돌연변이가 생긴거에요 기린같은 경우는 목 긴 애들만 살아남고 목 낮은 애들 조금만 선생님처럼 목이 낮은 애들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 자손을 못남긴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생긴게 유리했던거에요 안타깝지만 그죠? 그게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게 여러 종들의 경쟁을 통해서 지금 살아남은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쟁의 원리를 얘기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보다 좀 더 이전이었나요? 이 내용에 의하면 훨씬 더 전이죠 그전에 사회과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또 경쟁의 원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함으로써 가격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인문학적인 지식과 또한 과학적인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지문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연선택이라는 이론을 찰스 다윈이 만들었을 때 관계 대명사와 전치사가 꾸며주고 있는 이 부분을 앞에 있는 과정을 수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in which orgasmic adaptation 유기체 적응이란 결국은 궁극적으로 was ultimately caused by competition 생존과 탄생이라는 것에 대한 경쟁에 의해서 촉진됐다 라고 하는 진화의 과정의 그림을 그려낸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reproduction 자기랑 똑같은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되는 거죠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쟁에 의해서 얘들이 적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적응의 원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진화론적 과정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물학적인 struggles for existence 존재를 위한 투쟁은 bears 품고 있습니다 배어는 원래 곰이지만 품다 참다 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consider a resemblance to the human struggle between businessmen 비즈니스맨이니까 사업가죠 사업가에서 되게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who 관계대명사로 설명하는 사람들이죠 striving for economic success in competitive market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여러 명이 경쟁을 하죠 핸드폰을 팔기 위해서 애플하고 삼성하고 싸우잖아요 하이웨이 들어오고 LG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 성공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업가들 사이에서의 인간의 투쟁과 상당히 닮아있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회사에서 혹은 기업들이나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 considerable resemblance 체크하고 나와 있습니다 long before darwin publishes work 다윈이 자신의 일을 작품을 출판하기 훨씬 더 전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훨씬 더 이전이었던 거죠 사회과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had already considered that 대절을 이미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driving forth behind economic efficiency and adaptation 경제적인 효율성과 적응 능력의 원동력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미 고려하고 있었던 거죠 즉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고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경제학자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업체에서의 힘은 결국은 경제적인 효율성과 적응이라는 것이 바로 경쟁 그 자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에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it is indeed very striking 실제로 엄청 충격적이다 중요한 단어 striking a which 론이나 빈칸 나올 수 있죠 how the ideas are on 어떻게 그 생각들이 on which 하다는 것 자체가 원문에는 이 자리에 similar 라고 하는 빈칸이 들어가 있죠 이 자리 적어두세요 how similar 이게 됩니다 얼마나 유사한지 are the ideas are 하게 되면 얼마나 생각들이 유사한지가 되겠죠 그 다음 on which이 되어 있는 문장에서는 군문 독해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칠판을 이용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similar가 나오게 되면 유사한가가 돼서 얼마나 그 생각들이 유사한가를 바라보면 정말 충격적이고 참신하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 다음 문장의 on which를 보면 on과 which라고 하는 전치사군은 이렇게 묶여집니다 전치사 다음에 필요한 목적격이 바로 관계 대명사가 된 거고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아이디어들 이 자리에 있는 자리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건 on ideas가 되죠 그 다음에 진짜 동사는 다음 줄에 나와있는 based입니다 이 base는 혼자 쓰여지지 않고요 base와 on이 함께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based on 하게 되면 base a on b a를 b에 기초를 두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base a on b a를 b에 그러면 a라는 생각을 여기 보면 their main thought이 되죠 자신들의 주된 생각을 앞에 있는 아이디어에 두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a를 좀 더 이쁘게 써 볼게요 그럼 이 아이디어가 b가 되는 것이죠 a라는 자신의 생각을 그 생각들 아이디어에다가 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유사한지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 관계대명사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주어는 문장이 좀 길어 보이지만 이 문장에서 and 병렬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봤더니 economics라는 학문이 나왔고 앞에 biology라는 행문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치사고를 먼저 이렇게 잘랐고요 두 번째 전치사고도 이렇게 묶으면 경제학과 진화생물학이라는 현대이론의 창시자들 처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얼마나 이렇게 유사한 생각들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가 매우 놀랍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거 시밀러 되어 있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아래에 있는 내용도 위에 있는 내용을 완전 정리한 거니까 구문 독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